2번 Wilson Über隊 ела 여러분 이것들이 mencion items 2번 Wilson 3번 Wilson ~? influencer أنtacs 프라이어스 저는 매번 오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총기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는 편이긴 한데 총기가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꼭 배워야 되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형도, 너의 축전 최선을 도와주실 수있는 계획입니다 모의어 Estamos 마찬가지로 가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가 월요일을 해주신 모든 것을 직종적인 계획입니다 그를 기원에 오셨고 6,000 옆에서 왔습니다 제가 바로 전 cue기와 우리의 프로군가를 восп scra가는데 우리의 조금의 앞두기는, 조금의 차비를, 조금의 수중한 크기로 그리고 조금의 수상적인 기회가 such as 너무 많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클리스트와 함께하는 사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의 유녀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약속을 즐거운 일곱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함께하기로 했고, 저희는 서울의 새로운 일곱 기간에 따라서 또한 일곱 기간에 돌아왔죠. 전달해 보존합니다. 성장하고 탁리리스트와 함께하는 성장과 함께하는活기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atu기에는 큰 도라가가 되었습니다. I'm so happy to work with Kuiper. And same here. I'm absolutely thrilled. I think we've got a lot of good work ahead of us. And remember, train hard, train right, and always train to win.